최근 산업계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단알인데요. 전자결제 서비스 분야에서 조용히 경쟁력을 키워온 단알이 페이코인을 필두로 해서 자회사들의 가파른 성장세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단알의 사업 구조와 예상 성장 전망을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합결제 비즈니스 전문기업 단알이 최근 사업 다각화의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네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는 단알의 사업 구조에서 커머스 사업과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본격 성장 흐름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커머스 사업 부문의 자회사인 단알 핀테크는 최근 가상자산 페이코인을 앞세워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최근 24시간 내 페이코인 거래대금은 2,500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페이코인은 단알의 자체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페이 프로토콜의 암호화폐입니다. 국내 최초로 페이코인 앱에서 비트코인으로 즉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상용화 계획을 밝히며 단알 핀테크의 성장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알 그룹 산하 푸드테크 전문기업 비트코퍼레이션이 운영하는 로봇카페 비트 역시 본격 상승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과 비대면 방식의 로봇카페 서비스가 맞물려 포스트 코로나형 카페로 주목받는 것입니다. 2018년 1호전 개점을 시작으로 이달 100호점을 돌파한 비트는 연내 150호점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린 단알의 주요 사업 부문 매출액 특히 업계는 올해를 기점으로 단알의 주요 자회사가 본격 상승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입니다. 통합결제 서비스를 기반으로 가상자산과 비대면 결제 상용화를 이끌고 있는 단알 올해를 성장 원년으로 더 높은 도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유민입니다.